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돈 5천 원의 택시 요금 결제를 놓고 벌어진 말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찰관들이 아파트 주차장 주변을 수색합니다. 주차된 흰색 승용차 곳곳에는 핏자국도 보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67살 A씨가 택시 운전사 6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목숨을 앗아간 범행의 발단은 다름 아닌 택시 요금 단돈 5천 원. 현금이 없었던 A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고 B씨와 말다툼 끝에 돈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A씨는 본인의 집으로 올라가 과도와 동전을 챙긴 뒤 이곳에 세워진 택시로 다시 내려와 택시 운전사와 신랑이 끝에 흉기를 찌른 후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집에서 동전으로 가져온 5천 원을 택시 조수석에 던졌고 화가 난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교통카드 요금 결제 에러로 결제되지 않아 좁은 공목길로 주거지까지 이동 동전을 준다면 시비가 되어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반나절 가량을 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